와 여기 되게 예쁘다 근데 골프장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경치가 딱 보이잖아요 골프장 예뻐 다이렉트로 건너가 되겠는데 이야 돌아버리겠다 여기 하길만 하네 재밌겠다 여기도 렛츠고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이기로 왔습니다 어두워 어두워 의상 자체가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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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다 어두워 긴장했는데 긴장했는데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긴장을 해 긴장해 내가 느끼는 황재균 선수가 진짜 장타자라고 들었어 기본 한 250 정도 제일 잘 맞았을 때 몇 점 붙여봤어요? 300m 300m? 보통 250m에서 300m 이 사이에 간다고 박경서 선수는? 잘 맞으면 한 280m 정도 역시야 역시 달라 저는 220m 정도 220m? 야구적인 선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는데 저는 공략적으로 치는 스타일 오오 역시 포수라 딱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근 선수는 200m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하고 치는데 칠 필요 있나요? 이분들이라면 이분들이라면 제 드라이버는 카트에서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지 일본 홀 뭐야? 팝포야? 야 좁다 여기선 오른손은 쳐야 돼 오른쪽이 해져도 얘들아 좁은데? 여기서 티샷을 한다고? 아 괜찮네 이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4대4 단체전 황재균 선수 티샷 합니다 황재균 몸을 풀어야 돼 야야 원호 나면 안 된다 자 300m 형 야구 아니야 스윙 홈런 10개 치는데 멀리 치네? 같은 팀이라고 팀킬 안 돼 가볍게 하라고 가볍게 올해 10개 했나요? 너무 힘들어 가면 안 돼 힘 빼고 말리지 말고 여기 어디 보고 쳐야 돼요? 앞에 보고 쳐야지 어디 보고 쳐 보고 게임 보고 치면 위험하지 딸한테 너 때 보고 쳐?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화이팅 넘어갔어 넘어갔어 다른 거 아니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이거 넘어가 살았어 살았어 세입 세입?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넘어갔어 넘어갔어 이거 넘어가 살았어 살았어 세입 세입?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마지막에 말렸는데 뻥커 아니면 아 그래? 넘어갔어 아 근데 세게 나가긴 한다 야 도전 외쳤어 도전? 아 죄송해요 도전 안 했어 야 양아치잖아 머리 양파치 머리를 그냥 다 뽑아버려 그냥 머리 뽑아가지고 이거 20번 했다는데 야 그래서 KBS 몇 기라고요? 공채? 공채입니다 양수형 가자 오 나이스 힘들어 힘들어 잠깐만 세홍이 형 치는데 왜? 왜? 아 왜 언제 터? 아 피우네 저러고 못 치면 되게 창피하겠다 양수형 이러고 못 친 적이 한두 번인가? 그래서 안충해, 이제. 나이스! 나이스! 아, 그렇지. 내부틀 살았을 것 같아. 갑시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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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진짜 우리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봐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어 저번 주에 확 달라졌어요 아니 그럼요 우리 또... 또 좋아하는 동생도 나오니까 네 자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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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매너 있게 근데 휘진 않았잖아 네가 휘진 않았어 근데 잘 갔어. 일직선으로 잘 갔어. 저기 펑커가 우측으로 약간 내려갔을 수도 있어. 아니 이렇게 넓은데. 미안해. 팀킬 안 돼, 팀킬 안 돼. 한 달 넘게 만에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친 건데. 팀킬 안 돼, 팀킬 안 돼. 살았나? 우리 살았어요? 아니, 저기 가서 공이 있으면 칠 수 있어. 형!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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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거기서 왼쪽. 자, 박경수 선수 세컨 샷입니다. 딱 무릎 꿇히고. 아우 여보세요. 아우 여보세요. 이거 이게 뭐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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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호 세컨 칩니다, 민호 세컨.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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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굿샷. 어딜요? 나갔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아이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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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있으면 치면 되잖아. 너네 다 물어. 아, 이거를 왜. 그래, 민호야. 나갔으면 카트라도 몰고 와야지. 형, 드라이브 그렇게 쳐놓고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난 살았잖아. 난 살고, 넌 죽고. 이 형 왜 골프왕 나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 자, 양희지 선수 서두샷입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와. 이야. 못 올랐어, 못 올랐어. 못 올랐어, 못 올랐어. 우리가 놔, 우리가 놔. 야, 양희지 프로, 나 실망이야, 진짜. 나 실망이야.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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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차인이 팬이구나. 어. 아이고, 괜찮아, 좋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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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유희간 선수 씁니다. 유희간 선수. 네 번째 샷. 너무 부담되게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방송 리액션에서. 아, 그래? 왼쪽 발에 힘 줄고. 자, 또. 오, 잘 쳤다. 오, 잘 쳤다. 오, 잘 쳤다. 잘 쳤는데?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네. 오, 잘 쳤어. 뭐야, 뭐야. 누가 이렇게 예쁘게 쳤어. 와, 잘 치네. 야구 왕. 야, 재균아. 재균아. 재균아, 됐지? 재균아, 마크. 해줘. 오케이. 내리막 계산하지 말고 평지로 생각하고 주세요.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 오빠 충분히 와요. 여기, 일로 오면. 자, 허재 선수 보기 퍼트입니다. 좋다. 잘 쳤다. 좋다. 잘 쳤다. 아니야, 아니야. 오, 야, 들어갈 것 같아. 오, 잘 쳤어. 오, 대박. 가이씨. 너무 잘 쳤어, 형. 잘못 맞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아니야, 잘 쳤어. 아, 그래요? 역시. 왜 이렇게 잘 쳤어, 형? 아니, 가르쳐준 대로 치는 거야. 많죠, 오빠. 와, 역시, 역시. 되게 많았어. 재균아, 그냥 가볍게. 자, 황재균 선수가 넣으면 야구왕 관제재왕이 이깁니다, 첫 홀을. 오, 야,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 야, 황재균! 마무리 나오면 더블입니다, 여섯 번째. 이것도 잘 쳐야 돼. 와, 나이스다. 형. 야, 트잖아, 여기 비잖아. 아, 비겨요. 자, 양세영의 더블 퍱. 넣으면 비깁니다, 첫 홀을. 형, 못 넣으면 져요. 저게 프로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 진짜 어려운데. 나이스! 야, 더블은 빅이었습니다, 둘 다. 야, 야. 이 팀이 뱉힌 것 같아. 아니, 이 팀이 첫 홀에 빅인 적이 없어. 우리 뭐 했지, 더블 했나? 더블? 역시 이 정도 페어웨이 아니면 쉽지 않은데. 야, 그 방송에서 홍성훈 선배 치는 거 보고 와, 저렇게 절대 치면 안 되겠다 이랬는데. 바로 초고부터 쳤어, 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선배님한테 만나서, 선배님. 쇼게임은 약하신 것 같은데. 이랬거든. 너 방송 나가면 이거 바로 전화 오겠네. 바로 전화 온다고. 뭐야, 이거 파3인데 이렇게 길어? 아, 말도 안 돼. 파3이야. 근데 이게 길어? 아, 우리 저 반지의 제왕 팀에게 물어봤어요.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했더니 세 명이 한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골프한 멤버 중에서. 양세형을 선택을 했어요. 이런 어린 놈의 자식들인데? 더 같아! 여기, 여기 더 형 있는데요? 네? 아, 진짜. 이런 어린 놈의 자식들. 아니, 이리 와. 아니, 이리 와. 아니, 이리 와. 아니, 저는 저보다... 실력이 밑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밑이라고 생각해서 치는 걸 봐가지고. 예능에서 많이 봤는데 못 치더라고요. 못 치더라고요. 아니, 굳이 그렇게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만만하게 봤다는 거는 우리 팀을 더 밑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팀 1등인데. 이 어린 놈의 자식들. 이번 대결은 1대1 개인전입니다. 저희는 박경수 선수. 아, 박경수 선수. 자, 여기 지금. 만만하다고 했던 세형이가 이번에 하는 게 어때? 오케이, 양세형의 박경수. 자, 박경수 선수부터 칠게요. MVP? 가자. 코리아 시리즈 MVP. 우리나라 프로야구 사상 최고렴 MVP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윙이 너무 좋지, 전부 다. 어, 도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거 한국 시리즈보다 더 떨려요? 아니.. 와.. 이렇게 뛰어다가 이렇게 다들 와.. 왜 이래? 이 형 얼굴 왜 이렇게 빠지? 나 술 먹었냐? 아니 한국 시리즈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진작되는 거야?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왜 골프왕 와서 다 못 치는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양세형 킥샷 이게 더 낫다 근데? 뭐가 나 그게 내려온다 괜찮아 괜찮아 거리라도 나갔지 거리라도 우예분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끝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가라! 지금 이번에는 샷이 되게 잘 나는 거죠? 제대로 가는 거야 제대로 예지성으로 가네 공이 이게 힘이 빠져서 제대로 맞는 거야 똑바로 가서 승대로 너 어드레스 들어가서 지금 못 붙을지 자 박경수 선수 카투드루에 떨어지면 오늘 저희 로컬 룰로 인드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롭 무릎에서 오케이 여기 정확하더라고 보니까 룰이 골프왕은 정확하게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프로예요 제가 그래서 스코어 같은 것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정확히 하니까 잘 치고 계셨어요 정확히 현재까지는 잘 쳤는데? 박경수 선수 세컨 샷 부담 없이 쳐요 편안하게 이 형 왜 이래? 얼음 찜질 좀 할까요 형님? 얼굴 왜 계속 빨개지는 거야 지금? 찬스권 없네 자 양세형 세 칸 들어갑니다 양세형 세 칸 잘 쳤어 잘 쳤어 세다 저것도 세 뭘 쳤어 쟤가 뭐야?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아 된 거예요 이게? 어 저렇게 했나면 이제 붙인다니 보기 박경수 세 번째 샷입니다 형 붙이면 돼 붙이면 우리 늘 거야 자 세 번째 샷 어 이거 괜찮다 이건 괜찮아 올라가야 돼요 오르막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다고 나 뺐 나 뺐 오 나이스 이야 이제 하나 쳐네 이렇게 쳐도 이제 박수를 받네 이렇게 쳐도 박수를 받다 그 전에 상황을 봐서 우리 형이 이런 형이 아니거든요 아 잘 쳤다 잘 쳤다 자 양세형 팝벗입니다 세 번째 오르막이라고 괜찮아 괜찮아 널 수 있어 널 수 있어 널 수 있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잘하면 비길 수 있겠다 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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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형 퍼터 좋잖아요 안 좋아 박 퍼터 아니야 박 퍼터 오늘 좋다고 하지마 자 그런 말 하지마 좋다고 하지마 오늘 자 박경수 선수 보기 퍼팅입니다 오 좋았다 아 센데? 와 이것도 세? 자 양세형 보기 퍼팅? 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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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쎄어 너무 쎄어 너무 쎄어 양세형 선수 바로 보세요 오케이 자 더블을 했습니다 더블 못 넣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나가게 쳐 내가 형이 이렇게 쳤으면 1대1 안 내보냈지 왜 이렇게 민혁이 왜 미안해 자 집어넣으면 비깁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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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미쳤어 야 그거 해야 되나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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